그리고 굴렁새 소녀는 이제 굴렁새 충전이 되었습니다. 저걸로 한다고? 하늘 높이 솟는 곳. 저희들이 자전거 포에서 자전거 앞바퀴를 뛰어서 만들어낸 특별히 제 돈 13000원을 주고 만들어낸 굴렁새입니다. 저걸 굴리면서 그냥 머리로 굴리면서 어느 게 성공이냐 그렇지 않습니다. 각 종목 우리 탁구 그리고 야구. 축구 공이 굴렁새를 통과해야 성공입니다. 봐봐. 야야야 잘해야지. 봐봐. 준비. 출발. 타이밍 잘 잡아야 되는데. 출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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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축구가 문제... 너무 빨리 가! 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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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가자! 준비! 출발! 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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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가! 어디 가! 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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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향을 잃었어!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 빨리, 빨리. 조금만 앉아. 준비! 가자! 가자! 우, 차! 우, 차! 우, 차! 나이스! 와!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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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하고 부딪혔습니까?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? 성공! 깜짝이야